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에 입니다 여러분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 지금 고생물학계 생물학계에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함께 알아볼까요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지금 동화사이언스 지금 그 기사 인데요 공룡이라는 게 여러분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생태에 대한 그런 연구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정밀화 돼가지고 정교해지고 그래서 여러가지 많이 또 수정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브라키노사우루스라서 큰 이렇게 목이 긴 이런 공룡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계속 땅이 다리에 이렇게 땅이 바닥에 닿는 걸로 묘사됐었는데 지금 이 긴 꼬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죠 이렇게 지상하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했죠 땅이 있으면 이렇게 들려있는 걸로 옛날에 이게 질질 끌리는 걸로 묘사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공룡의 생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공룡 같은 경우에는 뭐 깃털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뭐 뭐 키틴 질로 되어 있는 손톱 같이 키틴 질로 되어 있는 그런 벼슬이 있는 그런 공룡들도 지금 막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룡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생태가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공룡에 대한 지금 예 그 소식입니다 볼까요 한번 몸 길이가 15미터나 되고요 몸무게가 6톤이나 되고 등에는 2미터 높이의 거대한 부챗살 모양의 지드러비가 있는 예 가장 큰 육식 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처럼 물에서 헤엄치며 수생동물을 사냥하던 강의 포식자였을까 지금까지는 그 견해가 우세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어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지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 공룡의 생태를 놓고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교수들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처럼 물속을 헤엄친 게 아니라 황새처럼 물가를 어슬렁거리며 물고기를 사냥했을 것이다 오히려 새에 가까웠다는 얘기네요 파충류인 악어보다 그죠 그래서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1912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됐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파손돼서 없어졌다 이후에 일부 뼛조각 화석만 몇 점 발견됐다 그래서 연구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여기저기서 발굴된 뼈 화석을 모두 모아서 이를 토대로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복원도가 2014년에 사이언스에 처음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사우루스가 수생공룡일 가능성도 이때 처음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스피노사우루스가 등에 2미터가 넘는 부채살 모양의 지느러미, 긴 목과 긴 꼬리, 악어처럼 생긴 머리 위에 콧구멍이 있어서 잠수할 수 있는 점, 노를 닮은 평평한 발을 가진 점 등으로 밀어볼 때서 이런 걸 밟을 때 악어랑 비슷할 것이다 그쵸? 그래서 물속에서 상당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의 학설이었는데 보면 진짜 코가 여기 위에 있네요 그쵸? 여기에 몸이 좀 낮네요 낮아요 그쵸? 이게 최고에 비해서 최고가 위에 비해서 이렇게... 아, 최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쵸? 이 최장은 긴데 최고는 별로 높지 않네요 그쵸? 야... 즉, 그거다 그쵸? 좀 그 악어랑 비슷하긴 하네 악어도 이렇게 최고는 별로 높지 않은데 최장이 길잖아요 그쵸? 예 신기하네 그래서 반론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4년 공개된 스피노사우루스의 복원도가 끼어맞추기 시키였다 그래서 복원도에 따라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스피노사우루스의 체형이 위아래로 높아서 물에 뜨지 못하고 뒤집힌다는 연구도 나왔다 그러니까 악어보다는 높으니까 최고가 그쵸? 그러니까 물에 뜨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왜 물속에 살 수 없는지 수생공룡서를 조목조목 반박한 종합판이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보다 꼬리 근육은 적지만 길이는 훨씬 길어서 물에서 저항을 더 많이 받아 체형상 헤엄치기 쉽지 않고 그쵸? 스피노사우루스의 콧구멍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긴 형태다 그래서 악어처럼 물에 콧구멍을 내놓고 숨쉬기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앞발로 육지를 활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에 살았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보다는 황새처럼 물에 다리를 담그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면서 긴 주둥이로 물고기를 먹으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도 지금 잠정적인 것이고 더 스피노사우루스의 전체 화석이 잘 다 발견되면은 온전하게 발견되면 그쵸? 또 새로운 파트에 나올 수도 있겠죠? 야 혹시 여러분 화석 좋아하고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어린이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분들은 이거 꼭 가르쳐 줘서 스피노사우루스를 발굴해 보라고 한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압니까? 엄청난 또 고생물학자가 될 수 있을지 그쵸? 되겠죠? 이런걸 연구하면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드릴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